안동시가 경북 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안동시는 최근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23년까지 풍산업 매곡리 49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838억 원을 들여 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를 짓습니다. 안동시는 바이오 2차 산업단지를 완공하면 경제 파급 효과가 취업유발 544명 생산류발 811억 원 부가가치는 2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